K-POP의 아이돌 안녕하세요 KISS UP LIFE 입니다 안녕하세요 KISS UP LIFE 나티 입니다 저는 2013년 KPOP 아이돌의 꿈을 안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벌써 대한민국 11년 차네요 오! 11년 전에 저처럼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대한민국 0년차 2주 배경 아동 친구 여러분 한국에 온 걸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김기씨, 대한민국 몇 년 차죠? 저는 10년 차입니다. 오, 1년 후배네요. 대한민국 10년 차로써 저 꿀팁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공유하고 싶은 한국생활 꿀팁은 바로 긴급 신고 전화번호 외우기입니다. 범죄 신고는 112, 재난 신고나 갑자기 아플 때는 119,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14년 차로써 0년 차 친구들에게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따뜻한 옷을 구비해두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오! 따뜻한 외투나 장갑, 목도리 등을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 N년차 초록 우산과 함께 대한민국 0년차, 이즈배경 아종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한국생활 꿀팁을 전하는 대한민국 N년차 챌린지에 함께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키스오브하이프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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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